현실보다 현실의 카피가 더 쉽고 친숙하다 현실보다 현실의 카피가 더 쉽고 친숙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서를 쭉 읽고 있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사회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 내역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들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백성을 완악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완악하게 만들려고 만든 목적이 뭐냐면 그래야 징계를 피할 수 없으니까 징계하려고 고난을 주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 맥락을 읽어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미지근한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저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번 크게 막고 돌아오면 빨리 변화되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사회에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닐까 생각하니까 본문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회 6장 10절 보면 앞뒤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10절을 읽어드리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력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라 왜? 그래야 징계가 가능하니까 왜 징계하느냐? 그래야 제대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새로운 출발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독특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선물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맥락에서 이사회의 툴로 본다 그러면 요나서의 내용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요나서 1장을 보면 뭔가 이렇게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 박살을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상실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인을 상실했어요 주인 원래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됐어요 자기가 결정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결정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찬양이 나올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 있다 또 두 번째는 방량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니네로 가야 돼서 서쪽으로 가야 돼서 동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량 상실해버리고 우리 인생도 방량 상실하면 헤매는 거죠 또 하나는 목적이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목적 상실해가지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엉뚱한 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오래 믿다 보면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주인은 나고 방량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해서 현실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떠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상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론의 하나님입니다 정나라 때 차칠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중국 고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차칠이 차칠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는 자기 발을 본을 뜨는 거 있죠 발 모양 신발 사려고 할 때 발 모양 본을 뜨는 거 그걸 탁이라고 해요 탁 그래서 비석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두드릴 때 탁본이라고 그러잖아요 탁 안다 그러세요 탁이라고 그래요 발의 본을 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 발 모양의 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탁본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왜냐면 신발을 사려고 시장에 갔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아 집에 탁을 두고 왔지 탁본을 두고 왔지 그래서 며칠 동안 갔던 시장을 다시 돌아왔대요 집으로 그리고 다시 시장에 갔더니 시장이 파했대요 오일장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탁본을 뭐하러 가지고 가냐 너 네가 갔으니까 신어보면 되지 그럴 때 이 차칠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탁은 믿을 수 있죠 탁본은 믿을 수 있지만 내 발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 사람만큼도 유머 감각이 없어요 중국 사람 이거 듣고 웃어요 자기가 갔으면 신어보면 될 것 같은데 탁이 없다고 집에 갔다 와? 바보 아니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속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버드 가는 사람이 있어 하버드 가면 동서문화연구소라고 해서 한국 연구해요 그런데 한국을 연구하러 하버드를 가요 참 이해 못하는 거죠 거기 가면 뭐죠? 우리 한국인의 탁이 있어요 탁본이 탁본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되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한국 사람 연구하려면 우리 옆에 맨날 널린 게 한국 사람 아니에요 현실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리포트를 내라고 합니다 리포트를 내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거길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연구가 되죠 남성에 대해서 연구하라 몇 살 정도 되는 남성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면 거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연구하라고 하면 교회를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연구하자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만나요 그리고 인터넷 뒤지고 책 보고 이게 바로 뭐예요? 탁이죠 탁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다 보고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탁을 믿을 만해 실제는 믿을 수가 없고 책을 믿을 만해 책은 다 뻥인데 이런 일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실을 잃어버렸어요 현실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탁본 현실의 탁은 카피거든요 현실의 카피를 더 믿고 카피가 더 쉽거든요 분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실은 움직이는데 현실은 맨날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1년 전에 만났어요 너 그 사람 아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1년 전에 글을 한다고 1년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뀔 수도 있고 신앙관이 바뀔 수도 있고 다 뒤집힐 수 있거든 1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책이라든지 이런 탁본에 의하면 고정된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수주대토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송나라 때 농부가 있었는데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거기 표현은 대가리라고 그러던데 대가리가 깨졌어 머리가 깨진 거죠 머리가 그래서 토끼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 농부는 일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대 수주대토 토끼 기다렸어 또 부딪힐까 봐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런 미친 토끼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뛰다가 거기에 부딪혀 농사 일이나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잡으려면 사냥을 해야지 어리석음이죠 그런 일은 진짜 확률적으로 만 분의 일 정도 되는 확률인데 벌어진 거예요 뛰어가다가 토끼가 머리 부딪혀가지고 죽은 거 한 마리 잡을 수 있지만 또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그게 또 벌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어리석음 수주대토 그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얘기 아니에요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그런데 실제로 이 바보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바보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상 하나도 없고요 카피 갖고 분석하려고 그러고요 그 만 분의 일 정도 확률 가지고 진짜 가끔 한 번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일상적인 일로 착각을 해버리고요 실제로 일은 안 하고 이게 요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꼴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별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징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 개조예요 인간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씹어넣는 거예요 냄새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뒤지에 갇힌 사도세자보다 더 하겠죠 물고기 배 속이니 거기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위장이니까 위액도 나올 거고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린내 날 거 아니에요 물고기니까 우리가 인어공주 싫어하잖아요 비린내 나서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비린내는 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하죠? 여기서 보니까 첫째 주인을 회복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성이 뭐냐 하면 주인 빨리 빨리 찾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2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인을 찾잖아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배 속에서 부르지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인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있고 강구가 있다고 했죠 기도는 간청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이에요 아버지 하는 게 기도라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구하죠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강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거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삼국지 같은 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타까운 게 뭐냐면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나서 망하는 케이스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주인 잘 만나야 된다 북한 같은 데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을 해봤자 김정은이잖아 몸무게 130kg래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써 있어요 이렇게 자꾸 있고 새벽에도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충성해봐야 그건 좀 답답하죠 주인 잘 만나야죠 주인을 잘 만나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인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목적이 확실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그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신앙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향의 회복이죠 이제는 어디로 가죠? 엉뚱한 데랑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다시 쓰여서 다시 니누에로 가잖아요 여러분 방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줘도 도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이 틀려놓으면 시간을 주면 줄수록 더 멀리 가버리죠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타락한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틀을 딱 잡았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방향이 올바라요 그러면 안심하죠 이 사람은 시간이 우리 편이야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분명히 더 성장하게 돼 있어 방향이 올바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의 회복이죠 특별히 9절 같은 데 보니까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쭉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기르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이제는 사명을 다 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의 목적 목적이 회복이 되면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을 뭐라 그래요 일상생활에서는 수단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그럽니다 은사 은사를 제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요 거기 유명한 전설적이 수존로 있어요 노랭이 그 잭 콜슨이라고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그 집같이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통장 장골 보지가 100만 불이 있어 10억이 있어요 10억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 1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혼자 살고 노숙자로 살고 돈이 아까웠는지 뭐 때문에 살았는지 그러고 살다가 죽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통탄을 하는 거예요 통탄을 이런 아버지 돈 갖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기부해버렸어요 목적도 없는 돈이라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 잭 콜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 사람의 재미는요 모으는 재미였어요 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 이런 사람이 있죠 돈 모으는 재미가 솔솔해 병든 겁니다 돈 모으는 게 뭘 재미있어 돈 쓰는 게 재미있어야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일본 사람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의 일반 서민들 몰라요 왜 그런지 그래서 걔네들은 맨날 돈만 모으잖아 옛날에 돈 모아가지고 메라타에 있는 건물 3분의 1 정도 샀잖아요 아끼고 아껴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볼 때 주택인들이 조작인 것 같아 금융위기 한 번 딱 있으니까 가격 4분의 1 토막 내버리고 그다음에 일본 경제 위기가 되니까 다시 팔 수밖에 없죠 그 차액이 다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요 일본 사람도 저축한 거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공중에 맨날 가난해 서민들은 맨날 가난해 써보지도 못하고 맨날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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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 번에 10년마다 한 번씩 다 날라가 버리고 가치가 또 저축 또 날라가 버리고 정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돈 좀 쓰라고 정말이에요 먹는 게 남는다는 게 본질이에요 쓴 게 남는 거예요 쓴 게 쓰는 재미를 길러야 돼요 쓰는 재미를 길러넣으면 하나님 앞에서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쓰는 게 생명을 살리고 가치가 있구나 그래야 버는 능력이 있죠 모으는 재미라는 건 바보거든요 바보 돈은 가치를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경제 상황과 어떤 사람이 조작에 의해서 다 날라가 버릴 수 있다니까 한국도 1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평가자라 시켜가지고 화폐계 같은 거 해가지고 10분의 1 날라 버리면 10억이 1억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돈이 가치를 축적 못해요 어떤 물건도 맞아 자산도 가치를 축적 못해요 흐름 속에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하냐고 웰스라고 그러잖아요 부라고 부의 개념이 그때그때 다 틀리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저작권 같은 게 부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부라는 걸 이해를 했나요? 그래서 부라는 거는 지식이 있지 않고 절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매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쓰는 재미예요 쓰는 재미 요나는 이제까지 은사와 사명을 갖고 있는 투구해본 줄 알았어요 틀린 거죠 아니에요 이제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개념 그의 은사를 사용하고 쓰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닌 외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아마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회개가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떠난 그런 허황된 믿음에서 현실 속에 들어와서 주인을 회복하시고 방향을 회복하시고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540장 주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고 우리 잃어버렸던 가치 회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인을 회복하고 방향을 회복하고 목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